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에 법적지위와 자치입법권 등을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식화하면서 제주지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국시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 개헌 때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강력한 지방분권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대했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외교와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기본 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가 내년 개헌에 반영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간담회에서 제주관광의 질적 발전을 위한 단체관광 송객수수료 개선 대책과 관광 다변화를 위한 제주공항 이창용로선 확충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또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협력해 질높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